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화지부 이종세 회원님의 천부경 시조창입니다. 벽우 이종세 회원님은 2014년 전국 정가경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이종세 회원님과 대금 연주자 최순구님을 큰 박수로 자리해 모시겠습니다. 벽우 이종세 회원님의 천부경 시조창대회 일시 무실리요 석상극 무진본이네라 천일일 시일기 이니삼미니 일적 십거라도 무게 화삼이니라 천일삼 시일삼 이니삼이니 태삼함육 생칠팔구하고 운삼사 성완우칠 이니라 일모연 만왕 만내하야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하야 악명하고 인중천일이니 일정 일정 무종일 이니라 이니라 일시 일시 오실 석상극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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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본 천일일 다행히 다행히 대 GLUF 동창 국 무게화산 천 이상 지상 인기상 대삼합녀 생쥐 이 밝고 온 삼성 성황꽃이 일묘연 만왕만 내 용전 동봉 혼신본 태양용 인중 천지 일종 무종기 태양용 태양용 목му 태양용 태양용